양콩팥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헌자료 농정회여 최한기 1830년 양신죽 이라고 하구요. 문헌자료 농정회여 국위여판근 미사막 양신양계 세절 청두계 헌자역가 동자주 가사연미식지 대치요각도통 번영문 고기자이팡은 쌀 3옵 잘게 썬 양콩팥 2개 파의 흰 부분 5개를 준비한다. 모두 많은 것도 된다. 이 모든 재료를 함께 끓여 죽을 쓰고 조금을 조금 넣어 먹는다.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. 조리법 1. 고기자이 명종옥은 쌀 3옵 양콩팥 잘게 자른 것 파를 함께 넣고 죽을 쓴다. 2. 소금을 넣어 간을 한다. 문헌자료 2. 식료찬용 원문 치신로손 정기괄절 양신일척 검악절 총 백 이락절 미사막 여상법 조화 작갱식지 작죽 역득 번영문입니다. 신장이 허약하고 전기가 말라 끊어지려고 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양해 콩팥 1개를 막꺼풀을 제거하여 자르고 파의 흰 부분을 한 움큼을 썰어넣고 쌀 3옵을 준비해서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맛을 맞추어 국을 만들어 먹는다. 축을 만들어도 역시 좋다. 조리법 1. 양해 콩팥 막을 제거하고 자른다. 2. 파의 흰 부분 한 움큼을 썬다. 3. 쌀 3옵을 넣고 축을 만든다. 문헌자료 3. 식료찬용 원문 치신로손 정기괄절 양신일척 검악절 총 백 이락절 미사막 여상법 조화 작액 갱식지 작죽 역득 번영문 신장이 허약하고 전기가 말라 끊어지려고 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막꺼풀을 제거하여 양해 콩팥 1개를 자르고 파의 흰 부분을 한 움큼을 썰어넣고 쌀 3옵을 준비해서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맛을 맞추어 국을 만들어 먹는다. 축을 만들어도 역시 좋다. 조리법 1. 양해 콩팥 1개를 막을 제거하고 자른다. 2. 파의 흰 부분 한 움큼을 썰어넣는다. 3. 쌀 3옵을 넣고 국을 만든다. 4. 죽을 만들기도 한다 입니다.